마음을 사로잡는 한 소년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와 선생님 글로리아 누나는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았다. 누나와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학교에 입학수석을 하려고 와있었다. 제제, 이제부턴 말썽부리면 안 된다. 누나 말 알아듣겠니? 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어 누나와 나는 교장실로 들어갔다. 아가씨 동생인가요? 네, 선생님. 엄마께서 시내로 일하러 가셔서 제가 대신 데리고 왔어요. 그녀는 나를 차근차근 뜯어보았다. 안경태가 굵어서인지 눈이 크고 까맣게 보였다. 얘는 너무 어린데? 나이에 비해서 왜소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도 벌써 글을 잘 읽을 줄 알아요. 얘야, 몇 살이지? 2월 26일에 6살이 돼요. 아주 똑똑하구나. 자, 그럼 이제 카드를 작성해야지. 우선 부모님 성함부터 말해보렴. 글로리아 누나는 아빠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나 엄마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단지 에스테파니아 데 바스콘셀러스라고만 말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빼먹은 부분을 큰 소리로 말해버렸다. 엄마의 이름은 에스테파니아 피나제 데 바스콘셀러스입니다. 엄마는 인디언의 딸이세요. 나는 이 학교 전체에서 인디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마 나뿐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 자랑스러웠다. 입학 수속을 끝내고 서명을 한 뒤에도 글로리아 누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가씨, 무슨 다른 볼일이라도 있나? 저 교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저희 아빠께서는 지금 실업자시고 집안 형편이 몹시 좋지 못해서요. 이러한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처음 내 키와 크기를 살펴볼 때 내 옷의 기운 부분들을 보고 증명된 사실이었다. 그녀는 종이에 치수를 적어주고는 에엘라리아 부인을 찾으라고 일러주었다. 에엘라리아 부인도 역시 내가 너무 작은 것을 보고는 놀랐다. 제일 작은 옷을 골라 입혀 주었는데도 긴 털을 뒤집어 쓴 병아리 같았다. 어쩌니? 이게 제일 작은 건데도 내게는 크구나. 가져가서 제가 줄일게요. 우리는 교복을 받은 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이 새 옷을 입고 학생이 된 모습을 봤을 때 민기뉴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후로 나는 민기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친구들도 사귀고 싸움도 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일들 뿐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아내렸고 손에는 책과 예쁘게 포장한 공책을 든 여자애였다. 우리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 왜? 난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들은 선생님께 꽃을 갖다 드리거든. 그럼 남자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을 좋아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니? 아,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 담임선생님이신 도나 세실리아 선생님에겐 아무도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예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다른 교실을 둘러봐도 탁자 위의 꽃병에는 모두 꽃들이 꽂혀있었다. 오직 우리 선생님의 꽃병만 늘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우지 않은 나에게 설탕 묻힌 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 당시 나는 큰 모험을 즐기고 있었다. 민기뉴, 오늘 난 박쥐를 붙잡았어. 아, 루시아노라는 박쥐 말이니? 아니야. 굴러다니는 박쥐 말이야. 뒤에 자동차 바퀴를 달고 학교 근처를 천천히 달리는 차가 있으면 애들은 쫓아가서 뒤에 매달리거든? 그 뒤에 올라타고 멋진 여행을 하는 거야. 차가 무퉁이를 돌면서 다른 차가 오는지 보려고 잠깐 멈출 때 올라타는 거야. 만일 차가 속력을 내서 달리면 땅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찢거나 팔을 부려뜨리거든. 나는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나 쉬는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다. 수업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을 때는 민기뉴도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은 도나 세실리아 선생님께서 내가 책을 제일 잘 읽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였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에드문드 아저씨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민기뉴, 그 박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 그 기분이 어떤가 하면 내가 너를 멋진 말로 생각하고 올라타는 거하고 똑같았어. 하지만 나를 타고 놀 때는 위험하지 않잖아. 그건 진짜로 달리지 않기 때문이야. 넌 진짜로 서부를 달리면서 물서와 들새 사냥을 하는 건 아니잖아. 민기뉴은 말재간도 없고 한 번도 나를 말다툼해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말에 찬성해야만 했다. 그런데 민기뉴, 애들이 넘보지 못하는 차가 하나 있어. 그 차는 포르투갈 사람인 마누엘 발라다리소씨의 차야. 그래? 그럼 나한테 지금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민기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모험을 한 번 해보는 거야. 기쁨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선생님의 탁자 위에 꽃을 꽂아드렸다. 선생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셨다. 민기뉴, 신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 신사란 왕자처럼 멋있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나는 날이 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내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작은 악마를 서랍 속에 가둬두면서 딴 아이로 변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기뉴, 너도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 글쎄, 뭐 그런 것도 같아. 그래? 그럼 비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만둘래? 나는 화를 내고는 민기뉴를 남겨둔 채 나왔다. 하지만 그는 별로 섭섭해하지도 않았다. 나의 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란 밤에 일어날 일이었다. 내 마음은 어떤 갈망으로 인해서 들떠 있었다. 공장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곧바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긴 여름해는 밤을 데려오는 것을 늦추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날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나는 뱀 장난도 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잔디라 누나는 혹시 푸카이를 따먹고 배탈이 난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얼마 후 엄마의 모습이 저쪽 길모퉁이에 나타났다. 틀림없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엄마의 모습과 비슷할 수는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엄마! 나는 엄마의 손에 키스해드렸다. 길에는 희미한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엄마의 피곤에 지친 얼굴은 생생하게 눈에 보였다. 엄마 고단하시죠? 그래, 제제. 기계가 어찌나 열을 뿜어대는지 견디기가 어려웠단다. 많이 피곤하세요, 엄마? 도시락 가방 이리 주세요. 나는 빈 도시락이 든 가방을 받아들었다. 제제, 오늘도 장난 많이 쳤니? 조금밖에 안 쳤어요, 엄마. 그런데 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엄마는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았다. 엄마, 엄마는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나를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고 말고. 형이나 누나들과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런데 왜 그러니? 엄마, 나리딘유 아시죠? 파타 조카 아줌마의 조카 말이에요. 엄마는 알 듯 모를 듯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 뭐 알 것도 같구나. 그 애 엄마가 그 애한테 아주 멋진 옷을 한 벌 사주셨거든요. 초록색에 흰 줄이 있고 목에는 단추가 달려 있으면서 칼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그 애한테는 좀 작대요. 물려입을 만한 동생도 업 구해서 그걸 팔려고 한대요. 엄마가 그걸 사주시겠어요? 제제, 우리 형편에 그건 너무 어렵겠구나. 하지만 돈은 두 번에 나눠 지불해도 된대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옷의 장식값은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지불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 엄마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엄마, 전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남달리 총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사주세요. 전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침흑은 나를 조바심나게 만들었다. 만약 그 옷을 못 사면 전 평생 시인의 옷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 옷만 사주시면 랄라 누나가 비단으로 커다란 나비 넥타이도 만들어줄 거예요. 알았다, 아예야. 엄마가 야근을 해서라도 그 옷을 사주마. 나는 엄마의 손에 키스를 하고 그 손에 얼굴을 댄 채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시인의 옷을 입게 되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내 모습을 찍으려고 사진관까지 데려가 주셨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랬다. 고두 후레도씨가 우리 교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일이 너무나 순조로웠다. 그는 신뢰를 청한 뒤 도나 세실리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지 꽃병에 꽃을 가리켰다는 것뿐이었다. 그가 돌아가자 선생님은 슬픔으로 가득 찬 시선을 내게 던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은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제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남아주겠니? 선생님께서는 핸드백에 달린 장식고리를 자꾸만 매만지며 뭔가 몹시 망설이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던 선생님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여셨다. 고두 후레도씨가 너에 관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단다. 제제, 그래 그게 사실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꽃에 가난 말이죠,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했지? 아침 일찍 학교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세류주니우씨 댁에 정원을 지나게 됐거든요. 그때 대문이 열려 있어서 재빨리 뛰어들어가 꽃을 꺾었어요. 하지만 꽃이 너무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겠지, 제제. 하지만 그건 옳지 못한 짓이야, 제제.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건 도둑질임에 틀림없단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 꽃들도 역시 하나님 거예요. 선생님은 내 말에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저는 다만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정원이 없거든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 전 선생님 책상에 꽃병이 항상 텅 비어있는 게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은 마른 침을 삼키셨다. 선생님은 가끔씩 제게 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잖아요. 매일 주고 싶었지만 내가 도망가곤 했잖니. 전 매일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왜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애가 또 있어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슬쩍 눈물을 닦으셨다. 선생님, 부엉이를 아시죠? 부엉이가 누구더라? 머리를 돌돌 감아 야자열매처럼 동그랗게 묶고 다니는 작은 여자의 말이에요. 아, 알겠다. 도로틸리아를 말하는구나. 네, 바로 그 애예요. 도로틸리아는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해요. 다른 애들은 그 애가 가난하다고 놀려대곤 해요. 그 애는 항상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요. 전 선생님께서 주신 돈으로 산 과자도 그 애랑 나눠 먹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은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닦으셨다. 선생님, 가끔은 그 애한테 돈을 주세요. 그 애 엄마는 남의 빨래를 대신 해주고 먹고 사는데요. 애들도 열한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모두 아직 어려요. 진진이 할머니께서도 언제나 토요일이면 콩과 쌀을 조금씩 갖다 주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을 게 있으면 그 애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저희 엄마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가져야 한다고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전 선생님을 슬프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도둑질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 드릴게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란다, 제제. 넌 아주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나, 제제.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착한 마음씨를 갖지 않았어요. 그건 선생님께서 집에서의 절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보기엔 너는 아주 착한 애야. 이제부턴 꽃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단다. 단, 제제 내가 얻어오는 꽃은 빼고 말이다. 약속할 수 있지? 네, 선생님. 그럼 저 꽃병은 항상 비어있어야 하나요? 아니, 저 꽃병은 결코 비어있는 게 아니란다. 난 저 꽃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그런 꽃을 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훌륭한 학생이지. 어때, 이젠 됐니? 선생님은 내 손을 놓고 환하게 웃으셨다. 제제, 너는 황금의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렴. 나도 신사가 되고 싶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요일이었다. 그런 요일들 중에서도 제일 기분 좋은 날인 그 사람이 나타나는 화요일이었다. 나는 그가 화요일이면 틀림없이 꼭 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때문에 화요일마다 나는 수업을 빼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실을 또또까 형이 알지 못하게 특히 조심했다. 왜냐하면 형이 알게 되면 집에다 일러받치지 않도록 구슬을 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언제나 9시가 돼야 왔으므로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거리를 돌아다녔다.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눈에 띌 위험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우선 성당에 들어가 성인들의 조각을 구경했다. 앞에 촛불을 켜놓고 묵묵히 있는 그들을 보면 약간 겁이 나기도 했다. 촛불의 불빛에 반사되어 성인들의 눈빛도 번뜩거리며 흘겨보는 것 같았다. 언제나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째서 좋은 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성당 안에 있는 성녀들의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자카리아스 씨가 다 타버린 초를 촛대에서 떼내고 새 촛불을 꽂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떼어낸 초들이 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자카리아스 아저씨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뒤돌아보았다. 그래. 잘 있었니 꼬마야.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내 눈길은 초들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손대면 방해만 댈 뿐이다. 왜 오늘은 학교에 안 갔니? 갔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은걸요? 이가 아프시다나 봐요. 그래?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려간 안경을 다시 콧등에 올려놓았다. 그래. 넌 몇 살이지? 다섯 살. 아니, 여섯 살이에요. 아, 참 아니에요. 다섯 살이에요. 도대체 다섯 살이라는 말이냐, 여섯 살이란 말이냐? 나는 학교에서의 일이 생각나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여섯 살이 맞아요. 여섯 살이라면 교리문답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나이구나. 그럼 저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럼, 믿고 말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오면 된다. 어때, 올 수 있겠니? 글쎄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저 초토막을 조금 주시면 올게요. 그걸 뭐 했으려고? 마음속의 악마가 또 나를 충동질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댔다. 연줄에다 칠하려고요. 그러면 줄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럼 가져가거라. 나는 초토막을 뭉쳐서 책과 구슬이 든 가방 속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목요일이다. 꼭 와야 된다. 나는 날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오락실로 쏜살같이 뛰어가 누가 있나 살펴본 뒤 재빨리 초를 바닥에 칠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건너와 오락실의 닫힌 문 뒤에 쪼그린 채 숨어서 기다렸다. 제일 처음 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잔뜩 기대하며 엿보고 있었다. 기다리기에 지쳐 막 일어서려고 할 때 저쪽에서 양손에 손수건과 성경책을 든 한 부인이 성당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꼬리냐 부인이었다. 내 심정은 어떤 기대와 긴장으로 마구 뛰었다. 차분하게 걷던 그 부인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진 부인은 엄마의 친구였고 그녀의 딸인 나난제니아는 글로리아 누나의 친구였다. 나는 겁이 덜컥 나서 있는 힘을 다해 건물 무퉁이로 달려가 숨어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구 욕을 퍼붓고 있었다. 곧이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녀의 다친 곳을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 욕하는 것을 들어보니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큰 손이 뒤에서 내 팔을 잡아챘다. 빨간 머리에 오르란도 씌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내 짓이지? 그렇지? 아저씨, 저희 집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지 않으마.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 하지만 이 따위 장난은 사람의 발을 부러뜨릴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내가 아주 공선하게 그러겠다고 하자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화요일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시장 근처를 한바퀴 돌았다. 로젠베르그 시댁 제가점 앞을 지날 때는 그에게 웃음까지 지으며 인사를 했다. 로젠베르그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는 아주 시큰둥하게 인사를 받았다. 시계는 정각 9시를 알리고 있었다. 그는 꼭 그 시간에 나타났으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멀리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프로그레슈 거리로 접어들더니 그곳의 한 모퉁이에 멈춰섰다. 그리고 어깨에서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는 우도스를 벗어 왼쪽 어깨에 걸쳤다. 그러자 아름다운 체크무늬의 셔츠가 눈에 띄었다. 나도 어른이 되면 꼭 저런 셔츠를 입어야지. 또한 그는 목에 빨간 머플러를 메고 있었는데 모자를 뒤로 젖혀 올리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많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매우 아름다웠다. 금주의 히트곡은 클라우디오나르 시코 비올라의 최신곡입니다. 또 아울러 비센테 셀레스티노의 최신곡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노래를 부르는 듯 유창하고 아름다워 나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가 환희를 불러주었으면 했다. 그가 그 노래를 부르면 나는 따라 불러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감옥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부리라 하는 대목에 이르면 너무 멋있어서 오히려 전율을 느끼게까지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드디어 클라우디오나르를 부르기 시작했다. 망고나무 언덕에 삼바 축제에 갔었지. 한 흑인 여성이 나를 유혹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네. 매를 맞을까 무서웠다네. 그녀의 남편은 힘이 세고 나를 죽일 수도 있거든. 나는 클라우디오나르처럼 행동하기 싫어요. 가족을 위해서 노동자가 될래요. 그는 노래를 잠깐 멈추고는 선전을 다시 늘어놓다가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환희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홀로 외로워있을 때 이웃사람을 부를 여유도 없이 그녀를 찔러버렸지. 연민도 사정도 없이. 여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했는지 얼어붙은 가슴마저도 녹일 것만 같았다. 아 착하고 불쌍한 화니. 하늘의 맹세코 너도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감옥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말 테야. 연민도 눈물도 없는 너는 천사 같은 파니를 찔렀지. 아 나의 가엾은 파니.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보고는 무엇이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노래책을 사갔다. 나는 노래책에 실린 화니의 사진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내게 말했다. 꼬마야 너도 하나 사겠니? 아니요. 전 돈이 없는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그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며 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끝내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내게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에게 다가갔다. 너 날 따라다닐래? 네, 아저씨. 난 아저씨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내가 아첨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할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말이다. 넌 왜 나를 졸졸 따라다니니? 전 아저씨가 비센테 셀레스티노나 쉽고 비올라처럼 멋있게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제가 아저씨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말인지 얘기해 봐라. 저는 계속 아저씨를 따라다니고 싶어요.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면 전 노래책을 팔게요. 어른들은 어린애한테서 뭐든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그거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하지만 한 가지 얘기해둘 게 있다. 나는 너한테 돈을 줄 형편이 못된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지? 그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환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낡은 노래책 하나만 제게 주시면 돼요. 집에 있는 누나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요. 그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찰싹 달라붙은 머리를 긁었다. 제게는 글로리아라고 부르는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한테 갖다 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알았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나는 따라 부르며 배웠다. 점심때가 되자 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넌 점심을 안 먹니? 우리 일이 끝나면 먹으러 갈 거예요. 그는 다시 머리를 극적거렸다. 너하고 같이 가자. 우리는 세레스 거리에 있는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는 보따리 한구석에서 샌드위치를 꺼내고 허리춤에서 날이 시퍼런 무척 예리해 보이는 칼을 꺼냈다. 그는 그 칼로 샌드위치 한쪽을 잘랐다.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가게에서 레몬주스를 샀다.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그는 나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꼬마야 너는 내게 행운을 갖다 주었다. 알겠니? 내겐 많은 애들이 있지만 배만 불룩 나왔을 뿐 날 도와주려고 애쓰는 놈은 하나도 없단다. 나는 레몬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너 몇 살이냐? 다섯 살 아니, 여섯 살 아니, 다섯 살이에요. 정확하게 다섯 살이냐, 여섯 살이냐? 아직 여섯 살이 못됐거든요. 넌 아주 영리하고 착한 꼬마로구나. 그럼 아저씨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나요? 그는 빙그레 웃었다. 뭐, 내가 원한다면? 좋아요. 하지만 누나하고 의논해 봐야겠어요. 아마 우리 누나도 이해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역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마냥 기쁘고 신이 났다. 꼬마야,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 그건 매주 화요일마다 아저씨를 기다렸거든요. 한 번은 아저씨가 오셨는데 또 그 다음 화요일에는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역을 사이에 두고 한 번씩 돌아가며 다니신다고 생각했어요. 넌 대단한 아이로구나. 그런데 내 이름이 뭐지? 제제예요. 나는 아리오발도라고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해둬라. 그는 죽을 때까지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거친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글로리아 누나를 납득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제제 일주일의 하루면 그날 학교 수업은 어쩌니? 나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공책을 누나에게 보여주었다. 점수는 아주 좋았다. 수학 공책도 깨끗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읽는 건 내가 제일 잘한단 말이야 누나. 그래도 누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여섯 달 전에 배운 걸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누나는 웃었다. 그래도 누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하지만 누나 나는 노래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내가 새로운 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여줄까? 에드문드 아저씨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 자, 바 모두 노동자 우주 태양계 등등이야. 게다가 또 일주일마다 노래책을 가져와서 누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 주잖아. 뭐 그건 그래.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 화요일마다 제제니가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는 걸 아빠가 아시고 널 찾으면 어쩌지? 아마 모르실 거야. 혹시 모르시면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아? 진진야 할머니 댁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나난제니아 집에 심부름을 보냈다고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 누나는 나의 진지한 표정에서 나쁜 장난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워낙 애원했기 때문에 결국 내 의견에 동의했다. 그 후부터 금요일이면 오렌지 나무 아래에서 누나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 화요일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역에 나가 아리오발도 씨를 기다렸다. 그는 기차를 놓치지 않는 한 정확히 8시 30분에 도착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져온 것을 팔았다. 제과점 앞을 지나는 것도 즐거웠고 역에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곳은 구두 닦기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으나 글로리아 누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경찰관들이 뒤쫓아와서 구두통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머리 위로는 기차가 다니고 있었다. 나는 아리오발도시가 손을 잡아줘야만 다리 위에 기찻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바삐 서둘렀다. 나는 화니 말고도 사람들이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공장의 정원이 보이는 역 건물에 돌담에 기댄 채 유행하는 노래 가사집을 펼치고 먼저 내게 노래 한 소절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표정을 지우면 얼른 다른 곡으로 바꿔 부르곤 했다. 바로 이 노래예요, 아저씨. 화니. 그리고 이 탱고라면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거리는 햇볕과 먼지로 가득 찼다. 우리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알려주는 즐거운 하나의 철새들 같았다. 그의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오늘의 장사는 대성공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노래책을 서로 먼저 사려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400 레이스와 500 레이스 짜리를 파는데 톡톡히 재미를 붙였다. 아가씨들이 살 때는 벌써 그녀들이 무슨 곡을 살지 알 수 있었다. 잔돈 여기 있어요. 얘야 알사탕이나 사 먹으렴. 나는 드디어 아리오발도시의 말트까지도 배우게 되었다. 정오가 되어 우리는 가까운 식당으로 들어가 샌드위치와 오렌지 주스 그리고 몇 개의 생과자로 간단히 먹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요. 아저씨 나는 그의 앞으로 동전을 밀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제제 넌 정말 깜찍하고 귀여운 애로구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오늘부터 손님들이 주는 잔돈은 내가 가지렴. 이제 우린 두엣이 됐으니까. 두엣이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는 거란다. 그럼 마음씨 고운 사람을 사도 돼요? 아무렴 그 돈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구나. 내가 기뻐하자 그는 웃어주었다. 나는 생과자를 먹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우리가 정말 뚜이신가요? 그렇다니까. 그럼 아저씨께서는 제가 환희의 일절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저씨께서 힘차게 노래를 부를 때 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희의 뜨거운 가슴을 노래할게요. 허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좋도록 해라. 제제 우리는 다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시작했다. 약속한 대로 내가 환희의 일절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불행한 사건이 터졌다. 마리아 펜야 부인이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창백한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은 채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환희를 부르고 있는 우리 앞에 멈춰서서는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아리오발도 씨는 벌써 비극적인 사건을 예측한 모양으로 노래를 멈추라는 신호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그러나 나는 그냥 계속 노래를 부르고 말았다. 나는 너무나 환희의 뜨거운 가슴에 도치되어 있었고 내가 그토록 노래의 열중에 있었던 것도 전혀 몰랐다. 마리아 펜야 부인은 양산을 접더니 그 끝으로 구두 끝을 탁탁 쳤다. 그리고 아주 못마땅한 듯이 얼굴을 찌푸린 채 환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어린애한테 그따위 부도독한 노래를 잘도 부르게 하는군요. 부인 이 일은 절대로 부도독한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도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저씨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싸우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 애가 당신 아들이에요?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럼 당신 조카나 친척인가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몇 살이나 됐죠? 여섯 살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듯 내 키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떠들어댔다. 아니 이런 어린애를 이용해 먹다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인 나는 결코 이 아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애는 나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말다툼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만일 싸움이 벌어지면 그녀의 배에 머리를 박아서 바닥에 넘어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그래도 나는 신부님께 이런 옳지 못한 일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소년재판소에 가서도 항의하고 경찰서에도 찾아가겠어요. 그 순간 이었다. 큰 소리 지던 그녀의 입이 갑자기 다물어지더니 겁에 질린 채 눈을 크게 떴다. 아리오발도시가 어느 틈에 단검을 뽑아들고는 그녀에게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봐 골드북이 싫은 있어 꺼져버려. 그녀는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어진 채 휙 돌아서더니 양산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 어디 두고 봅시다. 그녀는 양산을 펼쳐쓰고는 꿋꿋이 굳은 채 거리로 사라졌다. 저녁대가 되자 아리오발도시는 그날의 이익금을 계산해 보았다. 제제 이것 봐라 내 말이 맞구나. 넌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줬어. 나는 아무래도 마리아 펜냐 부인이 마음에 걸렸다. 아저씨 혹시 그 부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별일 없을 게다. 뭐 기껏해야 신부님께 얘기할 뿐이겠지. 그러면 아마 신부님은 그 부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충고하실 게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 하던 대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접혀진 노래책을 꺼냈다. 자 이건 내 누나 글로리아에게 갖다 주렴. 하고 그는 어깨를 뒤로 폈다. 야 오늘은 정말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이구나.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아리오발도 아저씨 아까 정말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아니다. 그냥 겉만 주려고 그런 거야. 그는 빙글에 웃더니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제제 겁낼 거 없어. 나는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이다. 우리 마누라가 빗자루만 거꾸로 지어도 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역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거리에서는 한 번만 더 판을 버리자. 그리고 그는 더욱 힘을 주어 내 손을 꼭 쥐었다.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보자 제제. 내가 머리를 끄덕이는 동안 그는 역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제제. 넌 천사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천사라구요? 아저씨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브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위험한 모험 빨리해 제제에 그렇게 늦장부리다간 지각하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와 굳은빵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을 하며 잠시도 나를 편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빨리 좀 서둘러 제제에 아직 머리도 안 빗었니? 너도 좀 또또까 처럼 부지런할 수 없어? 글로리아 누나는 방에서 빗을 가지고 나와 나의 금발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운 후 아래위를 훑어보며 온메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자 이제 됐다. 또또까 또또까 형과 나는 가방 속에 책과 공책과 연필만을 챙겨 넣었다. 오늘도 도시락이나 간식은 없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아이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가방 밑바닥을 만져보더니 구슬이 있는 것을 알고는 빙글에 웃었다. 우리는 손에 운동화를 들고 가다가 학교 근처에 가서야 신었다. 집에서 얼마쯤 떨어지자 또또까 형은 나더러 천천히 오라고 말하고는 혼자서 잽싸게 달아나버렸다. 그러자 마음속에 숨어있던 나의 작은 악마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의 악마가 꿈틀거리기 버렸다기보다 내가 먼저 그 악마를 깨웠을지도 모른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리오 쌍파울로 간선도로에 있었다. 그것은 자동차 뒤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달리는 자동차의 뒷꽁무늬에 매달려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시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다. 그것은 너무도 재미있는 장난이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모두 그런 장난을 좋아했다. 또또까 형은 꽉 잡아야 한다고 여러 번 주의를 주곤 했었다. 그건 뒤에 자동차가 오기 때문에 위험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공포심이 사라졌다. 모험을 모험을 싶다는 생각이 나에게 더욱 힘든 자동차 만을 골라서 매달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 장난에 홀딱 반해 벌써 라디스라우시의 자동차에도 매달려 보았다. 아직 못 타본 차는 포르투갈 사람의 그 멋진 차 뿐이었다. 그 차는 멋지고 잘 손질되어 있었다. 바퀴는 늘 새것이었고 그 차에 붙어있는 새로 된 장식들은 항상 손질이 잘 되어있어서 마치 거울 같았다. 그 차의 경적 소리도 아주 재미있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처럼 묵신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처럼 멋진 자동차의 주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 가진 사람이었고 웃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자동차 뒤에 매달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초주검이 될 정도로 때리고 머리에 혹을 달아주는 것은 그의 특기라고 했다. 그 차에 매달려 본 아이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민기뉴에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제제 정말 아무도 못 매달린다고? 응 누구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해. 그러자 민기뉴가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제제 넌 자동차에 매달리는 장난에 미쳐있잖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어서 말해봐 제제 민기 7시 10분에 포르투갈 사람이 차를 식료품 가게 모퉁에 세우고 거기에서 담배를 사거든? 그래서 난 요즘 며칠 동안 그 차에 매달려 보려고 엿보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넌 용기가 없잖아. 내가 용기가 없다고? 민기뉴 두고 봐. 이제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드디어 차가 멈추더니 그가 내렸다. 민기뉴 의 충동질이 나의 공포심과 용기를 뒤섞어 놓았고 가고 싶지 않았으나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식료품 가게 앞을 돌아 길모퉁에 몸을 반쯤 내밀고 숨어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운동화를 신었다. 가슴이 너무 뛰어 이 소리를 혹시 가게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고 나는 차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타지 않으면 영영 못하겠지 민기뉴 나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온 힘을 다해 차 뒤에 활짝 뛰어서 매달렸다. 학교까지는 아직 거리가 꽤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학교 친구들 앞에서 승리의 쾌감을 만끽할 것을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포르투갈 사람이 내 귀를 세게 잡아당겼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때문에 누가 차에 치이진 않았나 해서 가게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땅에서 50cm쯤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귀는 숯불처럼 화끈거리고 있었다. 불행히도 나의 계획에는 한 가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나는 것을 듣지 못한 채 매달려 버린 것이었다. 포르투갈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험악해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분노의 불길로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이런 겁없는 녀석 바로 내 놈 이로구나. 작은 녀석이 간땡이는 고래 몸짓보다 크구나. 그는 내 한쪽 귀를 잡고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 큰 손으로 내 얼굴을 마구 쥐어박았다. 이 녀석아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몰려 살피고 있는 걸 내가 못 본 줄 아냐? 다시는 내 놈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단단히 혼내줄 테다. 나는 욕을 듣는 것이 매질보다 더 아팠다. 그 순간 나도 사정없이 욕을 퍼붓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잡은 손을 놓고 나를 위협했다.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욕도 하면서 대들어봐. 왜 가만히니 이 녀석아. 이런 광경을 고소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흐르는 눈물과 모욕감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포르투갈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너무나 분한 나머지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왜 욕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 지금은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당신을 죽여버리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리자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어이없다는 듯 따라 웃었다. 그래? 좋아. 빨리 자라라.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려주마. 하지만 그 전에 네놈의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놔야겠다. 그는 내 귀를 놓아주더니 재빨리 무릎 위에 나를 엎어놓고는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달라붙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너무나 심한 모욕으로 인해 현기증을 일으키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희미했다. 리오 상파울로 간선도로에 닿았을 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고 얻어맞은 엉덩이를 손으로 문질렀다. 늙은 독사 같은 놈 어디 두고 보자 귀엽고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이렇게 속으로 맹세했다. 엉덩이의 아픔도 그들과 멀어져감에 따라 점점 사그라졌다. 그래도 이 사건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이 걱정되었다. 민균유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또한 그 미제리아 포미 가게 앞을 지나다닐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나를 보며 비웃을 어른들의 그 비겁한 짓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지 큰 걱정거리였다. 결국 보통 때보다 더 일찍 다른 길로 돌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 근처에 다다랐다. 나는 시장 안에 공동수도로 가서 발과 운동화를 씻었다. 학교 근처에서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또또가 형을 만났지만 조금 전에 실패한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제재 나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일인데? 너 비애란 녀석 알지? 까빠 네마 동네의 그 황소 녀석 말이야? 그래 그 녀석이 날 못살게 군단 말이야. 제재 니가 나 대신 그 녀석과 싸워주지 않겠니? 하지만 그놈이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게는 못할 거야. 넌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잖아. 좋아, 형. 학교 수업 끝나고 말이지? 그래. 또또가 형은 늘 싸움거리를 만들었고 그 싸움을 도맡아 하는 건 나였다. 그러나 오늘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포르투갈인에 대한 분노를 비에에게 대신 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비에에게 너무나 많이 얻어맞아 눈 주위가 시퍼렇게 되고 팔도 다쳤다. 또또가 형은 무릎 위에 책을 얹어놓고는 다른 아이들과 땅바닥에 앉아서 응원해 주었다. 또또가 형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형은 막고 있는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해 주었다. 제제 그 녀석한테 박치기를 해 물어 뜯어 그 녀석은 비계뿐이니까 손톱으로 할켜봐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씨가 와서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반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위를 끌고 가서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부끄럽지도 않냐? 다 큰 녀석이 저런 작은 꼬마와 싸우다니. 로젠베르그는 랄라 누나를 사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쉽게 알아보았고 누나와 함께 있을 때면 그 빛나는 금리를 훤히 드러내고 웃으면서 사탕과 과자를 주건 했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내가 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빨갛게 부어오른 눈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는 알밤을 몇 대 주셨고 또또카 형에게는 잔소리만 늘어놓으셨다. 하지만 아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또또카 형을 때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집안에서의 잘못이란 잘못은 모두 다 내가 저지르는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민기뉴은 내가 말을 끝낼 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더니 몹시 화가 나는 듯 한마디 했다. 바보같이 민기뉴 하지만 내가 다음 얘기를 들으면 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민기뉴은 나의 용기에 감동한 듯 나를 위로해 주기 까지 했다. 제제 언젠가는 꼭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응 복수할 거야. 톰 믹스 한테 관총을 빌리고 프레드 톰프순의 달빛 망아지를 빌려서 인디언들 처럼 함정을 만들 거야. 그러나 그 분노는 바로 사라졌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슈르륵가 넌 지금쯤 잊고 있을 거야. 내가 지난주에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 장미라는 책을 상으로 받은 거 생각나? 민기뉴은 내가 슈르륵가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는 무척 흐뭇해 했다. 그럼 생각나지. 참 너한테 아직 그 책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았지? 그건 어느 왕자가 요정한테서 붉은 요술 장미를 얻은 이야기야. 그런데 그 왕자는 아름다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버렸대. 자신의 말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무작정 돌아다녔대. 그러다가 어떤 위험이 닥치면 그 요술 장미를 흔들어서 그 위험을 모면했어. 그런데 민기뉴 그 얘기가 아주 바보스러운 것 같아. 그런 모음은 내가 하고 싶은 모음은 절대 아니야. 난 톰 믹스나 믹 존스가 하는 모음이 더 흥미있어. 프레드 톰 푸슨 리차드 탈마지 등이 잘하는 그런 모음 말이야. 그 사람들은 총두 쏘고 주먹으로 신나게 싸우고 모음을 하잖아. 만일 그들 중 어느 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요술장미 같은 걸 흔든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슈주르까 넌 어떻게 생각해? 제제 내 말이 옳아. 나도 역시 흥미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정말 장미 한 송이가 그런 요술을 부릴 수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 사실은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 어린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뭐 다른 아이들은 그럴지도 모르지.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루이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루이스는 울보도 아니었고 또 싸움꾼도 아니어서 잘할수록 점점 더 예뻐졌다. 아직도 내가 그를 돌봐줘야 했지만 그건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민균우에게 나직이 말했다. 우리 다른 얘기로 바꾸자. 내가 그런 얘기를 동생한테 해주면 저 녀석은 아주 재미있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어진애들의 꿈을 빼앗아서는 안 돼. 제재형 나랑 같이 놀자. 지금도 놀고 있잖아. 루이스 뭐라고 놀고 싶니? 동물원 놀이해. 나는 맥없이 늘어져 있는 검은 암탉 한 마리와 두 마리의 병아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루이스. 사자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 문을 닫고 입장권도 팔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유럽 여행은 어때 제재형? 이 꼬마 녀석은 모르는 것이 없고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유럽 여행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만 민균유와 함께 있고 싶었다. 민균유는 나를 조롱하지도 않고 나의 부은 얼굴을 보고도 꾸짖지도 않는다. 나는 루이스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내가 적당한 놀이를 생각해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 바로 그때 행운의 여신이 수풀과 나무들의 잎사귀를 흔들며 하얀 구름 속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류류가에 가지를 흔들어 잎사귀 하나를 내 얼굴에 떨어뜨렸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민균유를 쳐다보았다. 민균유 금방 내가 그렸니? 아니? 그렇다면 이제 상쾌하게 바람이 불 계절이 되었나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다. 구슬치기 하는 계절 팽이치기 하는 계절 딱지 따먹기 하는 계절 연날리는 계절 등등 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나는 계절은 연날리는 계절이다. 그때가 되면 하늘은 온통 형형색색의 화려한 연으로 가득 차곤 했다. 아름다운 꼬리를 단 연도 많았다. 옷의 꽃무늬를 이룬 공중에는 머리치기 줄로 끌어내리기 높이 올리기 등의 연싸움과 줄 끊기 싸움도 벌어지곤 했다. 줄이 끊어지면 중심을 잃은 연은 높고 높은 공중에서 빙빙 돌며 내려왔다. 이 모두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그때 세상은 온통 우리 아이들로 가득 차버린다. 방구시의 모든 거리는 그처럼 즐거움에 들떠 있었다. 그런 즐거움이 사라진 다음에는 전기줄에 걸린 연이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보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어린들은 화를 내며 연을 뜯어낸다. 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다. 바람과 더불어 생각도 떠올랐다. 루이스 루이스 우리 사냥놀이 할까? 제제형 난 말탈 줄 몰라. 내가 조금 더 크면 탈 수 있어. 자 거기 얌전히 앉아서 어떻게 타는지 잘 봐. 이제 맹기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망아지가 되었다. 바람이 약간 세게 불면서 부드러운 풀들만 있는 뒤뜰도 녹색의 대평온으로 변했다. 나의 카우보이 바지는 금색으로 장식되고 내 가슴에서는 보안간 배지가 반짝였다. 진정한 친구 처음 얼마 동안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학교에 가야만 했다. 그것은 담배를 사기 위해 차를 세워두는 포르투갈인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편 단밑으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길만 택해서 조심스럽게 다녔다. 그 길은 집집마다 잎이 넓은 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어 몸을 숨기고 다니기에는 안성맞춤 이었다. 리오 쌍파울로 간선도로에 도착해서도 주위를 몇 번이나 살핀 뒤 길을 건넜다. 때려는 운동화를 손에 들고 공장의 담에 찰싹 달라붙어 학교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이런 행동이 모두 부질없는 지심을 깨달았다. 나만 그 일에 집착하고 있었을 뿐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잊었고 또 그 일의 주범이 파울로씨의 개그쟁이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잊은 것 같았다. 나는 가끔 그 망할 놈의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 포르투갈인가 마주치지 아니려고 되돌아가곤 했다. 그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내게는 더없이 난폭하고 흉악한 그래서 내가 크면 복수해야 할 원수인 것이다. 어떤 때는 그가 며칠이고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날은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기분도 좋았다. 그가 보이지 않는 날은 멀리 여행을 떠났 했거나 휴가를 얻었음이 틀림 없으리라. 하지만 때때로 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나의 결심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복수할 자신이 없으므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느낀 사실은 다른 차의 뒤에 매달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전처럼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 그날의 악몽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밖에 나가 놀았다. 마침내 연날리는 계절이 되었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고 푸른 하늘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연들로 낮에도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연을 날리던 얼마 동안은 민균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직 꾸중을 들을 때나 매를 맞을 때만 달리 피할 곳이 없어 민균유를 찾아갔다. 그때도 나는 동생 루이스와 함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곤 했다. 그러면 민균유를 그 보답으로 빨리 자라서 꽃을 피우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에드문드 아저씨가 나를 조숙하다고 말한 것과 같이 조숙하게 생각되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조숙이란 그 나이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왜냐하면 조숙이란 단지 일이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구멍 뚫린 병막에 시를 깨어 민균유의 목에 달아주었다. 그랬더니 민균유는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바람이라도 심하게 부는 날이면 병막에 길이 서로 부딪혀 마치 프레드 톰프슨이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 생활은 무척 즐거웠다. 나는 이제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었다. 많은 노래 중에서도 진실의 노래 국기에 대한 노래 자유에 대한 노래 등을 특히 좋아했다. 이 노래들은 모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톱 믹스도 좋아한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사냥을 할 때면 그가 내게 이렇게 정중하게 청했기 때문이었다. 용감한 인디언이요. 자유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아리오발도시와 함께 일하며 부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대한 평온을 가득 채웠다. 나는 요즘도 기차를 타고 오는 나의 영원한 친구 아리오발도시를 맞이하기 위해 화요일에는 수업을 빼먹었다. 그는 두 개의 보따리에 노래책을 가득 넣어왔으며 한 번도 그것을 다 팔지 못한 때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이 다른 어느 날보다 즐거웠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면 언제나 구슬치기를 했다. 나의 구슬치기 솜씨는 백발백중이라서 집에 올 때에는 가방이 구슬로 가득 찼다. 내가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한 것은 담임선생님인 세실리아 빠임 때문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내가 동네에서 제일 나쁜 아이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가 제일 떠들고 말썽만 피운다고 해도 선생님은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만은 언제나 얌전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꾸질함을 듣기는 커녕 오히려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그것은 입학한 아이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린 이유도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셨고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점심때가 되면 내게 빵이나 과자를 사 먹으라면서 돈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인자하고 다정하신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착한 사람이 되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리오 상파울로 간선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포르투갈인의 차가 내 곁을 천천히 지나가며 경적을 세 번 울리는가 싶더니 몸집이 뚱뚱한 남자가 나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어른이 되면 복수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며 자존심 때문에 미간을 찌푸린 채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 민기뉴 너한테도 말했지만 아무튼 그날은 아주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은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경적을 울리더니 가까이 다가왔어. 그것도 세 번씩 이나 울렸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는 또 나한테 안녕 하고 인사까지 했어. 제제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뭐 여전히 모르는 척 했어. 어쩌면 그 아저씨가 이제 나를 무서워하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 나는 곧 여섯 살이 되고 또 머자나 어른이 되거든. 그럼 넌 그 사람이 널 무서워해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 그래 틀림없어. 잠깐만 상자를 가지고 와야겠어. 그동안 맹균유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가지 위로 올라가 앉으려면 밑에 상자를 넣고 딛고 올라가야만 했다. 높은 나뭇가지에 걸터 앉으면 세상이 넓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먼 거리의 풍경도 볼 수 있고 언덕 너머의 풀과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려고 먹이를 물고 오는 것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박지 친구 루시아노는 허공을 가리는 비행기처럼 초저녁 인데도 내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박지를 무서워한다. 처음인 민균유도 내가 박지를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자 놀라는 눈치였다. 사실 그동안 나는 루시아노가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자 다른 곳으로 간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역시 나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참 민균유 너도 알지? 에우제니아 부인 댁에 구하바 열매가 노랗게 익기 시작했어. 이젠 구하바 계절이 모양이야. 그 구하바 열매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나한테 그걸 몰래 따먹으라고 충동질 했어. 그런데 난 오늘 이미 세 번이나 매를 맞았거든. 지금 내가 널 만나러 온 것도 매를 맞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역시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를 물리치지 못했다. 나는 작은 악마가 시키는 대로 울타리 쪽으로 가고 있었다. 산들 바람에 실려온 구하바 향기가 내 코를 자극했다. 사실 산들 바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냄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바보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달콤한 열매가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내게 나직이 속삭였다. 이런 바보 빨리 가지 않고 뭐래 보는 사람도 없잖아. 이 시간이면 그 여자는 과일 가게에 있다고. 뭐 베네딕트 씨가 있다고 무슨 참고대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조금도 염려할 것 없어 눈도 어둡고 귀도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에게 들켰다고 해도 얼마든지 넌 도망칠 수 있어.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울타리 위로 올라가 민기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막 손을 뻗으려 했지만 역시 에우제니아 부인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소문난 수다쟁이였다. 내가 숨을 죽였지만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는 어김없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저런 나쁜 놈을 보았나 도대체 너 거기서 뭘 하는 거냐 나는 너무 놀라 적당히 거짓말을 둘러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울타리 아래로 뛰어내려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것과 부딪히고 말았다. 어찌나 아팠던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차라리 비명을 지르지 다행이었다. 그랬다가는 또 매를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남의 집 구하바 열매를 훔치려 했으므로 매를 맞을 것이고 또 도망치려 했기 때문에 매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나는 구하바를 훔치지도 못하고 유리 조각의 왼쪽 발만 찔린 것이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동안 나는 정신까지 잃을 정도였다. 찔린 상처 부위에서 흐르는 피가 개천에 더러운 물에 섞여 흘러들어갔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냈다. 유리 조각을 뽑자 피가 더욱 많이 흘렀지만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발뒤꿈치를 꽉 잡는 것 뿐이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들이 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하고 그러려면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했다. 누구에게든 발각만 되면 매를 맞는 것은 뻔한 일이고 어쩌면 모두에게 매를 맞을 지도 모른다. 나는 닫힌 발을 절뚝거리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래까지 간신히 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울렁거리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다. 민규류 내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살펴봐 줄래? 민규류는 상처난 내 발바닥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맙소사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또또까 형뿐인데 형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글로리아 누나도 있지만 부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나를 때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귀를 당기며 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튼 부딪혀 보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글로리아 누나에게 맞지 않을까 하고 궁리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의자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내게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불안해 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내게 신의 가호가 내렸다. 글로리아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보더니 내가 벌을 받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나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양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제제 왜 그러니? 누나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지? 그건 제제 네가 너무 장난꾸러기 이기 때문이야. 난 오늘 세 차례나 매를 맞았어. 그래? 안 맞을 걸 맞았단 말이니? 그렇진 않아. 하지만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때리기만 하느냐 말이야. 그러자 드디어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기뻐하며 그 기회를 적절히 이용했다. 누나 이렇게 매만 맞먹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서러워져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재재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누난 널 좋아한단 말이야. 거짓말 날 좋아한다면 오늘 또 누가 날 때리면 말려줄 거야? 이젠 어두워졌으니까 더 이상 장난칠 수도 없고 그러면 널 때릴 사람도 없잖아.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버렸는걸? 글로리아 누나는 수트를 내려놓고 내게 가까이 다가와 피트성이가 된 발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귀염둥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누나가 나를 귀염둥이라고 부를 때는 나를 도와주겠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누나는 나를 안아서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대하에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제 많이 아프니? 응 누나 엄청 아파. 어쩌면 좋니? 손가락 세 개를 합친 만큼이나 찢어졌구나. 어쩌다 이랬니? 글로리아 누나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심한 매를 맞지 않게 해줘. 응? 그래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 발이 헝겊에 쌓여있는 걸 보면 알게 될 텐데 어떡하지? 아마 내일 아침엔 학교도 가지 못할 거야. 아니야 학교에 가야 해. 리오 쌍파울로 간선도로 까지만 신발을 신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그럼 이제 가서 자렴 은하 발을 쭉 뻗고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걷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누나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침대로 갔다. 다른 식구들이 오기 전에 먹을 걸 갖다 줄게. 모두들 돌아온 후 엄마는 내가 보이지 않자 식구들에게 물었다. 제제는 왜 안 보이지? 자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잔뜩 긴장되어 아픈 것도 잊고 식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가족들의 대화에서 내 이름을 들먹이면 괜히 좋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도와주기로 작정했는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왜 하나같이 그야만 때리고 괴롭히세요? 오늘만 해도 세 번씩이나 때리다니 제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그 녀석은 말썽을 너무 피워. 매를 맞아야만 조금 얌전해지니 어쩔 수 없잖니. 때리지 않고 말로 잘 타이를 수도 있잖아요. 너도 그야를 때렸잖아. 전 그야를 때리지 않아요. 장난이 너무 심하면 귀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주의를 줄 뿐 이라고요. 글로리아 누나는 끝까지 나를 감싸주었다. 그애는 아직 여섯살도 채 못됐어요. 장난이 좀 심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애잖아요. 나는 나를 감싸주는 글로리아 누나가 너무 고마웠다. 다음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무척 애처로워 했다. 제제 갈 수 있겠니? 천천히 가면 갈 수 있어. 제제 너 어제 죽고 싶다고 한 말 정말이니? 어제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누나. 나는 운동화를 신으면 조금 나흘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아팠다. 아픈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공장 벽을 붙잡고 가야 할 정도였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학교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내 뒤에서 자동차의 경적이 세 번이나 울린 것이었다. 포르투갈인이 내 옆으로 바싹 차를 붙여 몰며 상체를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 꼬마야 발 다쳤니? 나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가 오늘은 이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5미터쯤 더 걸어갔다. 그러자 그는 시동을 걸어서 나를 벽 쪽에 붙여버릴 듯이 차를 몰더니 내 앞에서 멈췄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커다란 얼굴을 내 눈앞에 바짝 갖다댔다. 꼬마야 너 무척 아픈 모양이구나. 나에게 모욕을 주고 때렸던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한다는 사실이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무릎을 꿇고 뚱뚱한 몸을 굽히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상하여 마치 신아빠처럼 느껴졌다. 많이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어? 나는 대답도 하기 전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유리 조각에 찔렸어요. 많이 다쳤니? 나는 손가락으로 상처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 중상이잖아. 그런데 왜 집에서 쉬지 않고 나왔니? 이제 보니 학교에 가는 중이구나. 그렇지? 집에서는 제가 다친 줄 몰라요. 집에서 알게 되는 날이면 전 또 심하게 매를 맞게 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학교까지 태워다 주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싫어? 학교 친구들이 지난번 일을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학교까지 걸어갈 수 없잖아. 나는 그 말을 수긍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눈을 아래로 내리떠다. 그는 내 뺨을 어루만지더니 턱을 들어 올렸다. 우리 우리 이제 그 일은 그만 잊어버리자. 너 차를 타본 적은 있니? 없는데요. 그럼 내가 태워주마. 안 돼요. 우리는 원수지간 인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난 그 일을 오래전에 잊었다. 정 내가 부끄럽다면 학교에 못 미쳐서 내려주마. 그러면 되겠지? 나는 그의 호의가 너무 고마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에 다시 한번 내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젠 훨씬 좋아질 거다.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달리는 자동차에 푹신한 좌석에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이건 프레드 톰프슨의 달빛 망아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학교가 눈앞에 보였고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재빨리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학교 앞 몸이 쳐서 세워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 그런 말을 그대로 두면 파상풍에 걸릴 염려가 있어. 나는 너무나 긴장되어 파상풍이라는 멋진 단어의 뜻을 묻는 것까지 잊었다. 아무리 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려봤자 소용없는 짓임을 안 나는 자동차가 까지냐 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내가 보기에 넌 아주 용감한 아이 같은데 어디 그런지 어떤지 시험해봐야겠다. 아마 너라면 충분히 그걸 증명해줄 수 있을 거다. 그는 병원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서 내렸다. 라이몬드 빠지 박사가 우리를 맞아주었을 때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는 아빠가 다니시던 공장의 담당 의사이며 아빠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넌 파울로 바스콘셀로시 아들이 아니냐. 그렇지? 그래 아버지께서는 일자리를 구하셨니? 포르투갈인이 아빠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부끄러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하시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상처를 싸맨 헝겊을 풀더니 상처가 의외로 깊은데 놀라는 듯 했다. 나는 너무 아파서 울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포르투갈인이 얼른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들은 나를 시티가 깔린 깨끗한 침대 위에 앉히더니 수술 기구들을 가져왔다. 나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이 자신의 가슴을 내 등에 붙이고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감싸주었기 때문에 공포심이 점점 사라졌다. 조금만 참아라. 치료가 끝나면 주스랑 과자를 사주마. 또 울지 않으면 영화 배우 그림이 들어있는 딱지도 사주마.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아팠지만 꾹 참았다. 파상풍 주사를 맞을 때는 토할 것만 같았다. 포르투갈인은 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려는 듯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치료가 끝나자 그는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나를 안고 차에 데려갈 때 그는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사주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수술할 때의 아픔이 내 정신을 온통 빼앗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꼬마야 이런 발로는 학교에 갈 수 없다. 차 안에서 나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그가 거의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널 집으로 데려다 주마 그리고 적당히 구실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해라. 참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쉬는 시간에 다쳐서 선생님의 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말이야. 나는 그의 말을 따르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꼬마 넌 정말 용감하구나. 아직도 무척 아팠지만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포르투갈이니 이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즐거운 비밀 민기뉴 난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알아냈어. 그 사람은 까빠네마 거리 끝에 살고 있어. 맨 끝에 말이야. 그의 멋진 차는 집 옆에 세워져 있었어. 집 안에는 세 장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카나리아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엔 파랑새가 들어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가보려고 이른 새벽에 구두통을 메고 갔었어. 민기뉴 나는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구두통이 무겁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집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어. 그는 한 구석에 있는 세면대 옆에 있었는데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나는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구두를 닦으라고 외쳤다. 그는 얼굴에 비누 거품을 묻힌 채 나왔다. 아직 한쪽 수염은 깍지도 아닌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어 너로구나 들어오 너라 꼬마야.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곧 끝날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그는 면도를 계속했다. 나는 구두통에 걸터 앉아 그의 면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거울을 통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학교는 안 가니? 오늘은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구두통을 메고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는 계속 수염을 깎았다. 그러고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깨끗한 얼굴에서 윤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기분이 상쾌한 듯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너 커피 마실래? 나는 마시고 싶었지만 싫다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붉은 체크무늬에 식탁복까지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찻잔이 있었다. 우리 집에 있는 양은으로 만든 싸그려가 아니었다. 그가 일하러 나갈 때면 가정부가 와서 청소를 한다고 말했다. 꼬마야 넌 내가 사는 집을 찾느라 애를 많이 썼겠구나. 나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다가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저씨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화내지 않으실 거죠? 그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사실 전 구두를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 이곳에 무척 오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운 구두통을 매지 않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었을 텐데. 이 구두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걸요. 나오더라도 집 앞에서만 놀아야 해요. 그러면서도 가끔 집에 들어가 얼굴을 보여야 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빙글에 웃었다. 돈 벌러 나가면 우리 식구들은 제가 장난을 치지 않는 걸로 아니까요. 그리고 내 쪽에서도 매 맞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고요. 나는 뇌가 그렇게 장난이 심한 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나는 힘이 빠져 시무룩하게 말했다.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작은 악마예요.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모두들 나를 패스트균처럼 지독한 아이래요. 거리의 깡패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누나 중 한 누나는 나 같은 나쁜 녀석은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머리를 긁으며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매만 맞았는데 한 번은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도 매를 맞아요. 잘못은 무조건 다 제게 뒤집어 씌우거든요. 전 이제 매를 맞는데 뭐 이력이 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널 그렇게 나쁜 짓만 하게 만들지? 그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일이든 떠오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에우제니 아줌마 집 울타리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놀이를 하다가 나르시자 아줌마의 거울을 깨고 고무총으로 전등을 세 개나 깼어요. 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또 있어요. 방금 심어놓은 땜때냐 아줌마 집에 묘목을 모두 뽑아버렸고요. 그 일로 전 심하게 매를 맞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슬펐던 일은 잠을 잘 때 아빠께서 신발로 저를 때린 거예요. 그때 전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르고 맞았어요. 그래 아빠께서 왜 때렸을까? 친구들이랑 때를 지어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요금이 싼 자석에 앉았거든요. 한창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오줌이 마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벽에 붙어서서 그냥 오줌을 놓죠? 저 혼자만 그랬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애들도 모두 벽에다 오줌을 넣어서 바닥이 강물로 변했어요. 결국 그것이 파울로 씨의 아들 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방구시 영화관 에서는 제게 1년간 입장을 금지시켰어요.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그 일을 일러바쳤고 그 덕분에 매를 맞았지 뭐예요? 처음에 나는 나를 때린 사람의 차를 탔다는 게 수치스러워 비밀로 했었다. 그 후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이 신이 났기 때문에 계속 비밀을 지켰다. 그 포르투갈인도 내 의견에 따라 비밀을 지켜주었다. 우리는 영원히 누구에게도 우리의 우정을 알지 못하게 하자고 굳게 맹세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차에 탄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이 또또까 형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죠?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디언의 아들이죠. 우리 식구는 모두 인디언의 피를 절반씩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내 피부는 하얗지? 머리도 금발이고 말이야. 그건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갈색 피부와 긴 검은 색 머리를 가진 인디언이세요. 우리 식구 중에서 금발을 가진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와 저뿐이에요. 엄마는 집세 때문에 영국 사람의 방직 공장에 다녀요. 한 번은 실타리를 메고 일하시다가 다쳐서 의사에게 갔었는데요. 의사가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아주셨어요. 엄마가 제게는 아주 잘해요. 매질할 때도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살살 때려요. 엄마는 언제나 피곤하시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시면 말할 기운조차 없으시대요. 그는 차를 몰았고 나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은 큰누나예요. 큰누난 연애밖에 몰라요. 우리가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윗길로는 못 가게 해요. 윗길에는 항상 애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길로 내려가면 거기도 다른 애인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누나가 매일 연애편지만 쓰기 때문에 연필이 나만 하질 않아요. 그는 시장 근처에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 정확하게 차를 세웠다. 그럼 내일 또 보자 꼬마야. 나는 그에게 주스를 얻어 마시고 그림 딱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이 같은 만남은 벌써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 내가 크리스마스 날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때 그처럼 큰 어른이 어쩌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눈에 눈물까지 가득 머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자신이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루하루가 무척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주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집에서도 내가 변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요즘 들어 나는 심한 장난을 치지 않았고 혼자 뒤뜰에서 조용히 지냈다. 물론 어쩌다가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충동질을 했지만 예전처럼 심한 욕을 하거나 이웃사람들에게 말썽을 부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와 나는 매일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제제 넌 우리 차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우리 차라구요? 그럼 이제 제 것도 되나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잖니.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멋진 차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우린 이제 완전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이에요. 아저씨. 그럼 한 가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건 나 혼자 생각한 일인데 말이다. 넌 넌 넌 지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한테 복수할 생각이냐? 아니에요. 아저씨.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넌 그렇게 말했잖니. 그땐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 아저씨가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다른 브라질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묘한 소리로 웃어댔다. 넌 가끔씩 날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는 나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꼬마야 넌 도대체 몇 살이지? 가짜 나이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나이를 말할까요? 물론 진짜 나이지. 나는 거짓말하는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진짜 나이는 다섯 살이에요. 가짜 나이는 여섯 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왜 너를 그렇게 일찍 학교에 보내려고 하셨냐?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나쁜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두들 조금이라도 더 저와 떨어져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절 일찍 학교에 보낸 거고요. 넌 무척 복잡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이 포르투갈인의 외로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었단다. 그건 사실이야. 또 할 말이 있니? 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긴지 말해보려 문아. 아저씨랑 저는 언제까지 변치 않는 절친한 친구가 틀림없죠. 그렇죠. 그럼 틀림없단다. 그리고 이 차의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머지 절반도 모두 내 것이 될 거란다. 그렇다면 나는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어 머뭇거리기만 했다. 도대체 무슨 얘긴데 그러니? 답답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보려 문아.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 하마. 우리가 지금까지 사귀는 동안 제 맘에 들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쉽게 얘기가 나오질 않았다. 그래 그게 뭐냐? 첫째로 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어째서 저는 계속 아저씨를 아저씨라고만 불러야 하나요? 뭐 그게 불만이라면 너 좋을 대로 부르려무나 당신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너라고 부르든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라고 부를 순 없어요. 너라는 말은 제가 부하처럼 마음대로 다루는 민균유에게나 어울려요. 민균유가 누구지? 민균유는 시르리까 에요. 시르리까 가 바로 민균유고요. 나는 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을 이었다. 민균유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요. 전 민균유가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는 시르리까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너는 민균유라 부르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다는 말이구나. 네. 민균유는 저랑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지?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화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드리는 말인데요. 전 당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만약 당신을 말라다리스시라고 성만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삼기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듣기에 별로 좋지 않구나. 마누엘이란 이름도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너는 나를 발라다리스시라 부르기도 싫고 마누엘이라 부르기는 더더욱 싫다니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사실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하나 생각해 두었어요. 그래 어떤 이름이냐? 포르투갈 어때요 아저씨? 그건 포르투갈 사람을 나추어 부르는 말 아니냐? 이놈 넌 이 세상에서 가장 겁도 없고 장난이 심한 녀석이구나. 그렇게 부르면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바라던 것이라면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는 시동을 걸다가 창밖을 살피더니 거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문을 열었다. 잠깐 내려라.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차의 뒷부분에 붙은 예비 차박기를 가리켰다. 자 저걸 꽉 붙잡고 매달려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나는 크게 기뻐하며 박지처럼 꽉 매달렸다. 그는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렇게 5분쯤 지나자 그는 차를 세우고 내게로 다가왔다. 어떠냐 기분 좋았니? 네. 마치 막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구나. 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 이젠 돌아가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기로 하자. 알았지? 네 알았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많이 늦었구나. 집에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건 벌써 생각해뒀어요. 성당의 교리문답을 들으러 갔었다고 할 거예요.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아무도 너를 못당하겠구나. 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 나는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리뚜가 왜 그러냐. 전 잠시도 아저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다. 그건 아저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랑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거든요. 아저씨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행복의 불꽃이에요. 어둠의 장막이 고요히 대지를 덮었다. 깊어가는 여름을 노래하듯 나무위에서는 매미들이 쉬지 않고 울어댔다. 우리의 차는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이 어둠의 단체 날씨가 일회 데뷔 떨어지 않은 일회 날씨가 날씨가 rod 제 배 잼 잼 잼 이 야 잼 일회 잼 아멘